알아요? 네, 정답은 이걸 거꾸로 재생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, 방송 끝나고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 너무 궁금해 알려줘요 지금 너무 궁금해요 잠깐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행 나라스윙 능력 영원히 사랑해요 저는 이거 뮤지비디오 찍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에피소드도 많고 관리님 파트가 우이씨 우이씨 이랬어요 이게 유예요 한글지 않는데 신기해요 관리군이 저때서 우이씨 이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게 그런 뜻이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관리군이 또 다른 언어 아는 거 있으면 저 아는 거 알겠어요 이건 쉬운데 오우 천재 천재 안가운데 르버넘 뭐죠? 언나블 어떻게 낯치 Aqui 너어농 오우 여기 약간 정답률이 좀 높으신데 시청에서 노래 자주 거꾸로 들으시나봐요 흥헥흥 와 되게 신기하고 이게 진짜 유지비디오 촬영할 때 많이들 애를 먹을 것 같은 거 같네요 뭐야?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외우느라고 다들 애를 먹었었는데 뮤직비디오도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잘 나와서 되게 멤버들이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때 저희가 안무 씬을 저희가 며칠 연습 못하고 갔어요. 그래가지고 항상 현장에서 외우는데 멤버들이 또 역시 에너지로 끌어져가지고 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촬영 그 스케줄이 좀 안녕하세요 형들. 선우입니다. 안녕하세요 형들. 선우입니다.